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션, 즉 반복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기 전에 코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코드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시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numbers라는 것은 ArrayList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iterator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ArrayList 클래스에 보시는 것처럼 iterato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메소드는 i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얘가 리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ite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이 클래스는 iterato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iterator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terator라고 되어 있고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hasNext, next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hasNext는 리턴 값이 불린이고 next는 리턴 값이 오브젝트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순서가 아닐 것 같고 링크드 리스트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인터페이스를 상속한다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동작하는 방법은 이 iterator 클래스, iterator 객체의 hasNext 메소드를 호출해서 더 가져올 정보, 즉 next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통해서 더 가져올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면서 있다면 이것이 true를 리턴할 것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그러면서 next를 호출해서 그 값을 얻어내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asNext는 여기에 있죠. hasNext는 내부적으로 이 커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커서라는 값을 비교해서 내부적인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터레이터라는 저 클래스의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정보는 저 커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커서는 처음에 0이라는 초기 값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커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커서가 있습니다. 즉 커서의 초기 값은 0이었어요. 그리고 이 0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이 엘리먼트의 인덱스 값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it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 이터레이터 클래스의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이 커서의 값은 0이었던 것이 1로 바뀌고 1이었던 것이 2로 바뀌고 2이었던 것이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동작하도록 이 이터레이터를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게 4개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첫 번째 사이즈는 이 어레일리스트가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즈입니다. 자 커서는 현재 순회를 할 때 가져올 데이터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자 그 다음에 has next라는 것은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있는가 라는 것이고 next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리턴하고 또 하나는 커서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것이 next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커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 next, has next가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이 밑에 next 밑에 적혀있는 것은 next가 리턴할 때 사용하는 코드 내용입니다. 즉 element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을 이 배열이죠. 그 배열의 인덱스 값을 주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커서의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커서의 현재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 next는 바로 이 엘리먼트를 리턴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서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next는 40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가 여기 붙어있죠. 그 얘기는 뭐냐? 커서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라는 겁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이 커서의 현재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이 0에 해당되는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커서의 값이 그 다음에 1 증가해서 0에서 1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next를 오출하면 현재 커서의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리턴하고 그리고 커서의 값을 1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next가 동작하는 방법이라는 것 잘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next는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리턴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next는 어떤 커서의 값이 무엇일 때는 데이터를 리턴할 수 있고 커서의 값이 어떤 것일 때는 리턴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현재 커서가 0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next는 데이터를 리턴할 수 있나요? 있죠. 10이 이렇게 엄연히 있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3인 경우는 40을 리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덱스 값이 커서가 4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있나요? 없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next를 하게 되면 exception 같은 에러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에러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이런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next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이 next 메소드를 호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바로 hasNext에요. hasNext 자 그렇다면 hasNext는 커서의 값이 0일 때는 true를 리턴하면 되겠죠. 왜냐? next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리턴할 값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3일 때는 어떤가요? 리턴할 값은 40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hasNext는 true를 리턴하도록 동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커서의 값이 4라고 한다면 hasNext는 값이 없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해서 이 false 값을 보고 구현하는 쪽에서 next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hasNext를 구현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hasNext는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하면 되는데 바로 이게 제가 만든 코드인데 이거 말고 따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정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hasNext를 호출했을 때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다면 false를 리턴해야 되고 존재하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면 커서가 true를 리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hasNext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커서의 값이 이 구간에 있을 때는 true 이 구간에 있을 때는 false를 리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커서의 값이 4이고 사이즈 값이 4라면 hasNext가 false를 리턴하면 된다. 이렇게 짜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드코딩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4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떤 값인가요? 이 어레이 리스트가 갖고 있는 엘리먼트의 수 즉 사이즈의 값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사이즈를 놓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지정하면 되느냐 커서의 값과 사이즈의 값이 다르다면 true를 리턴하고 커서와 사이즈의 값이 같다면 false를 리턴하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같을 때 참이다 라는 것을 역전시켜서 같을 때 거짓이 되는 것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커서와 사이즈가 같다면 false가 되고 다르다면 true가 되는 그런 연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제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곧 코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코드도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재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현을 한번 살펴보죠. 자 보면은 우선 해지넥스트는 사이즈와 커서의 값을 비교해서 같다면 false, 다르다면 true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느낌표 붙으면 좀 헷갈려지는데 잘 따져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 next라는 메소드는 현재 커서 값에 해당되는 엘리먼트 데이터에 저장된 엘리먼트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커서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그런 메소드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즈는 이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아 IT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이게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 IT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여기에 프로젝트 레이아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라는 이 클래스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구현되어 있는 예 클래스 안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구현되어 있는 속해 있는 이너 클래스예요. 그 내부 클래스죠. 이 내부 클래스의 특징은 이 내부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이 필드들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안에서 사이즈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 사이즈 인스턴스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들을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너무 많이 시간에 지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실제로 뭔가 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제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고려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처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드리는 것은 우리 수업의 목표,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